방송스 방송스 아니요 전 켰어요 아 은 어 어 어 아 아 으 안녕 지금 파리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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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따가 프라하에서 만나요 프라하 안녕 푸라하 푸라하 사람들은 핸드폰이 있나요? 핸드폰 오 푸라하 사람들을 손 드셨어 여기 지금 셋인가? 이제 4시 이제 4시래 아직 지금 파리공항인데 밖에 안 나가봐서 실감이 안 나네 근데 여기 시설이 되게 좋아 파리공항 화장실이 되게 세련되게 돼있어 이게 변기가 아니라 항아리인줄 알았구나 안녕 아이리 비행기 타고 와 지금 프라.. 아니 파리공항에서 경유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추방 못하나? 누구 누구? 도언이 추방 도언이? 진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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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아오 겟아오 진도스 탕후 멘트 부산 고기맛 스테이 비행기 비행기 멘트 스테이 고기 고기 모찌야 난 지금 유럽이야 지금 파리航空에 지훈이 형 화장실 갔다 방금 왔어 지훈이 형 팬 여러분이 지훈이 형을 찾으시네요 이원성진제 이원성진제 이거 있을텐데 어딨지? 내가 말을 하면 소위가 있어 이원성진제 우주 우주 프라하, 핸드폰, 핸드폰! 머리가 또 껴졌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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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아임 오케 안녕 쪽집게입니다 여러분 안녕 쪽집게로 뽑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웃기 마세요 웃어달라고요? 아니 얼굴이 안보이는데요 나도 쌩얼이요 정말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내 목소리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 바로 옆에 있어 헐 툭 툭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 머리를 탈색했는데 네 안녕 탈색했는데 앞머리 수시 더 없어졌어요 어떡할까요 코가 높다고요? 코에 뭐가 났어요 진소야 화장실 갔다올 금방 와 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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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화질이 진짜 좋네 나 염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완전 페인인 구원입니다 헬로우 잠 한수도 못자고 비행기 있으면 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또 비행기를 또 한시간정도 타고 가야되는데 안녕 안녕 가자마자 일단 오늘은 꼭 쳐야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책 고마워요 오 4시이네요 4시 이게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지원이 형 같이 방송하고 지원이 형 이거 보여요 이거? 이거 몇 개에요? 아리가또 형 이거 보여요? 보이지 네 오후 4시 오후 4시 오후 4시 한국이랑 시차가 7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? 응 피콜리 네 헬로우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유럽이다 보니까 이게 또 좋네요 흐흐흐 유럽은 또 처음이니까 삼성 조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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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사누씨 여기 계시네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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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사누씨 안녕하세요 비행이 좀 크구만 안녕 지금은 12시간 비행하고 잘 왔습니다 파리 파리 그렇지 그렇지 왕론이지 왕론 거의 개구리야 개구리 그치 그치 눈깔 상탱급이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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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아주 기가 맘이 키게 커요 아주 승우 형이 왔으니까 이제 승우 형에게 다시 넘기겠습니다 아농 헬로우 자 이만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왕론이와 코코맛 오와리 제스 사실 사실 나 유럽 왔다고 자랑하려고 방송 켰어 얘들아 딱 보면 말이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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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젠토 아리다토 고자이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꼭 케이터 생긴 분이 있으신데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